말씀 중국어.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잔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의 겟세마니 동산. 겟세마니는 히브리어로 기름짝이래요. 기름짝이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루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예요. 단어 보시죠. 후 아버지죠. 루구어 만일 만약 유엔이 원하다 하죠. 바 뭐뭐 을 를 목적을 끄집어내는 전치사회로 쓰였어요. 여기서는요. 따라해 보세요. 후 루구어 유엔이 바 다음 베이죠. 빼이 잔이죠. 나족 들라자죠. 들고 가다죠. 나족 가지고 가다. 딴 그러나 부여 뭐뭐 하지 말아죠. 이 빼이는 여러분들 깐 빼이 할 때 잔을 다 마시는 거죠. 잔을 마르게 하다. 잔을 비우다 라는 뜻을 쓰이는 그 빼이예요. 따라해 보세요. 빼이 나족 딴 부여 다음 베이죠. 청쥬 우리 발음으로 성취죠. 성취 이루다. 이스 의사 의견 뜻 우리 발음으로도 의사예요. 그대로 지여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이죠. 지여 지이 취지 의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청쥬 이스 지여 지이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요. 부어 부어 아버지 붙여서 썼죠. 현대 구어로는 빠바바 하고 부르는 건데 성경말씀이니까 후어 아버지요. 따라해 보세요. 후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말로는 뜻이거든인데 당신이 원하신다면 유에니 부이에요. 명사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루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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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유에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오바 저 베이 나아져 지오바 저 베이 나아져 루구어는 지오와 세트로 잘 어울려요. 루구어 A 지오비로 해서 만약 A라면 지오비 바로 뭐 뭐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오를 많이 쓰는 거죠. 바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여서 저 베이란 목적어를 빼준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바짜문 인데요. 왜 쓰이냐. 나아져. 위치가 변했죠. 목적어의 위치가 변했을 때 쓰이는 거예요. 형상이 변했을 때도 쓰이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까. 바짜구는 항상 목적어가 이 보호와 관계가 이루어져 있대요.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가져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말에는 내게서란 말이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내게서란 말이 없죠.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가져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지오바 저 베이 나아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소.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으.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으. 그러나 저 딴 부야 뭐 뭐 하지 마세요. 성취 이루다에요. 나의 뜻대로 이루지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으. 그러나 저 딴 부야 뭐 뭐 하지 마세요. 성취 이루다에요. 나의 뜻대로 이루지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으.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슈으.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슈으. 단지 뭐뭐말 따름이다 하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뭐뭐말 따름입니다. 라고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지야오 청취워드 이슈으. 정리합시다. 부와 루건이 위니. 쬐바 쬐베이 나아져.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슈으. 지야오 청취워드 이슈으.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부와 루건이 위니. 쬐바 쬐베이 나아져. 딴 부야오 청취워드 이슈. 지야오 청취워드 이슈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문.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